중부지방 고용노동청이 23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중부권역 강소기업 온오프라인 채용박람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채용박람회는 중부권역 강소기업 등 70개 기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가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취업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합니다. 온라인 채용박람회에서는 온라인 채용관 외에도 구직자를 위한 AI 화상면접과 직무별 취업특강, 1대1 컨설팅 등이 제공됩니다. 또 온라인 채용박람회에 참여가 어려운 구직자를 위해 중부권역 고용센터별로 릴레이 상설 채용관도 운영합니다.